애들 범접할 수 없어. 범접해! 범접해! 미안해! 미안해! 너네 너네 강하구나! 자! 이번에 볼 게임은 브로타이터! 라는 제목을 가진 뱀파이어 서바이버 류의 게임입니다. 최근에 뱀파이어 서바이버의 인기가 조금 시들고 이런 신작 게임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한글 정발이더라구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캐릭터 선택! 맨 처음이다 보니 캐릭터들이 많이 잠겨있네요. 마법사! 레인저! 광인! 싸움군! 다재단은! 난 총으로 해야지! 어? 총을 선택할 수 있어! 그냥 권총으로 하자! 권총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위험 역난이도로! 오케! 하는건데! 어! 그냥 컨트롤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 패드 지원되나? 패드 지원! 어! 된다! 오케! 패드로 해야지! 원래 이런건 패드로 해야지! 어! 뭐야! 벌써 끝났어? 자! 레벨업을 했고! 레벨업을 했고! 부위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군요. 플러스 5 수확이라는게 경험치 증가인가? 능력치 이미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라고요? 아! 그러면 설명이 나와요! 웨이브가 끝날 때 10만큼의 재료와 XP를 얻습니다. 활성화될때면 5%만큼 증가합니다. 수확으로 가야지! 이건 뭐야? 동전을 모아서 장비를 살 수 있는건가? 권총으로 가자! 삼권총이다! 하나 더 살 수 있어? 오! 오! 총이 4개에요! 이건 뭐지? 뭔가 이상한 똥같은거를 줍는데? 에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자동으로 노리네요. 오! 나 되게 지금 안정적인 듯? 예! 일단 총이랑 패시브 아이템 하나 가보죠. 무기 강화할 수 있다고? 결합! 어! 권총 레벨 2가 됐어요. 이것도 결합! 무기가 3개로 줄었지만 권총 레벨 2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나 한대 맞았어! 좀 무빙을 하자! 애들이 한방에 안좋게 시작했어요. 애들이 한방에 안좋기도 하고 원거리 공격을 하네. 화염방사.. 되게 비싸네.. 초기화? 아! 권총 나왔다. 어! 뭐야 이거! 가까이서 잡으면은 두 배를 얻는건가? 야! 이거 떨어져있는거 자동으로 수급하는게 아니라 일일이 줍으면 두 배로 얻네! 그지! 그게 맞는거지! 어! 맞네! 야! 동전 갑자기 많아졌어! 권총이랑 석공사고 조합하자! 결합! 결합! 그럼 여기에서 또 결합하면 어떻게돼? 권총 레벨 3! 오우! 아리게이트! 가만히 서있을때 플러스 6 방어고 음.. 그런거 필요없어! 온리 권총으로 간다! 권총 또 나와라! 권총 레벨 2다! 바로 결합간다! 음.. 어! 권총 레벨 4? 아 근데 그러면 무기의 종류가 너무 줄어들어서 무기 하나만으로는 좀 빡세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가죠! 주워! 주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워주겠어! 두 배를 포기할 수 없지! 이거 아이템 아니야? 어.. 저 나무 아이템이구나! 어! 이제 먹었는데 두 배로 안 뜨네? 아까는 두 배로 떴는데 왜 지금은 또 두 배로 안 뜨니? 조건을 모르겠어! 이거 말하는거에요 혹시? 이전 웨이브에서 획득하지 않은 재료의 양입니다! 다음 떨어뜨린 10 재료의 가치는 두 배가 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레이저건! 권총이랑 레이저건은 다른건가? 아 뭘랑 레이저건 들고가 오오 총 많으니까 되게 멋있다 나중에 총 많고 공격 속도 빨라지면 진짜 기관총처럼 쏠려나? 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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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엄청 멋있겠는데 그러면? 엄마 살려주세요 아아아아 아우 애들 데미지 세다 일단 조합을 하고 권총 레벨 4 레이저건을 사자 초기화 어 이거 되게 좋다 속도 10증과 범위 30 나 갑자기 급세진 느낌인데 레벨 4 권총의 힘인가 이게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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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너무 선 넘지 않아요? 애들 갑자기 미쳤는데 저기요 저기요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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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저러? 이거 왜 저러? 어? 어? 으흐흐흐 의료총 의료총 하나 가자 아 이게 타격감이 되게 좋네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어 역시 뱀서 라이크 게임은 타격감이 좋아야 돼 촉감도 되게 좋고 엄마야 엄마 엄마 어 이제 돌진하는 애들이 없어지고 갈비뼈 얼굴에 두르고 있는 애들이 나오네 방어력이 높다 주변 적들을 느리게 만드는 작은 봇을 생성 타일럿 주위에 각각 13 데미지를 가하는 번개 발사체 10개를 느리게 발사하는 작은 녀석을 생성 좋아 좋아 점점 패왕이 되어가는 느낌이로군 애들 젠 되는 속도보다 내가 잡는 속도가 더 빨라 좋아 나쁘지 않아 아이아이 야 오지마 어 나닛 어 의료총을 사면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되게 좋네 슈레더를 먹고 석궁을 버리자고? 슈레더가 총의 폭발성이구나 자 육총이다 덤벼라 솔직히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각 총이 무슨 능력을 발현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런갑다 하는거지 애들이 알아서 잘 사라지니까 뭐 잘 되고 있나보다 이런거지 뭐 아야 좀 아프다 아야 아니 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좀 아픈데요 저 이제 의료총 들고 있어서 피가 달아도 그렇게 무섭지 않을거에요 아마도 그렇다고 실험하기 위해서 막 받거나 그러고 싶진 않고 SMG 재밌겠다 나 SMG 갈래 근데 자리가 없어 레이저건사 아 이거 결합하면 되겠네 SMG 토마토 슬퍼 HP 재생이 8이 되지만 HP가 절반이 다른 상태로 시작이네 근데 금방 차잖아 솔직히 가자 이거 오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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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쏜다 SMG 좋다 어 나 다음에 SMG 트리로 가보고 싶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6 SMG 가면은 진짜 개쩔지 않을까 하지만 적들이 안죽겠지 딜이야 계속 SMG 레벨 4짜리 6개 갖고 있으면은 진짜 레전드 아니냐 아 잘한다 열일한다 SMG 이거 잠옷들 처리하는데 되게 좋은데요? 어 와 나 지금 안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처치하고 있어요 와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뭘 포기해야되니 여기서 슈레더가 좋지만 레벨 1이야 계속 레벨 1이어가지고 슈레더 그냥 팔어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어 무서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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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아 어어 미친 아니 애들 너무 많이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슈 arma 와아? 슈퍼 물량전이네 와아 SMG 레벨 3가 나왔어 건충을 포기할때가 왔다 wirHAHA ishes 근데 SMG가 확실히 데미지가 낮긴 하네 근데 그거를 레이저들이 커버를 해줘요 아야 이것들이 미쳤나 SMG 레벨 3 앤덜레이저가 레벨 4 레벨 3로 레벨 4로 업그레이드하고 하나 포기하고 뭐야? 아 방금 보스였어요? 한 방이네? 아 이게 탱을 안가면 갱 한 방이구나 아니 이렇게 어무하게? 제시도 처음부터야 아 구려 맘맘매야 아씨 나 레인저로 다시 갈거임 슈레더트리 가봅시다 잠시후 벌써 6총 완성 아니 이거 잠깐 맘맘보려고 했는데 중독성 개쩔어요 이거 엔딩 봐야되나 이거 지금 억울해서 잠 못자 아니 그리고 보스한테 한 방은 솔직히 선 넘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SMG 휴렛다 갑자기 겁나 세졌어 야 이게 최저 난이도인데 솔직히 이것도 엔딩 못보면은 종게임 유튜버 접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엔딩을 진짜 보고 산다 내가 오늘 아니 근데 이번에도 HP가 너무 적지 않아요? 아니 HP를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늘리지? 와 SMG 레벨 4됐어 전사 힐트고 속도 마이너스 5는 좀 큰데 근데 최대 HP가 너무 달다 저거 아니 근데 아까 보스한테 진짜 어떻게 죽은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네 뭐 날라오지도 않았는데 바닥에서 뭐가 나왔나? 아니 보스 나왔을 때 무빙 치면 되겠지 않을까? SMG 3다 이거 버려 돈이 너무 많아 권총 레벨 2 적이 죽을 때 시체에서 10일에 데미지를 가하는 탄환 하나가 발사됩니다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범위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어차피 애들 다 근접이기 때문에 가자 오 확실히 범위가 많이 줄어들는데 오 근데 애들 잡을 때마다 주변에 데미지 계속 14씩 들어가니까 애들이 빨리 죽어 그렇지 않아요? 패키지적으로 몹들이 많이 줄어든다는게 느껴지지 않니? 패키지적으로 몹들이 많이 줄어든다는게 느껴지지 않니? 아야 원거리 공격 많았어 몹이 쌓이질 않잖아 지금 음 음 역시 수염난 아기 권총 레벨 3 레벨 4로 진화 해피 마이너스 5 좋다 어 어? 이거 또 주네? 근데 이거를 사면 이제 범위가 없어지는 수준인데요? 안 할래 어? 슈레더 레벨 3 레벨 4 슈레더 레벨 3이 나왔네 이거 이거 팔고 슈레더 사자 그래 폭발 크기 좋아 점점 강해지고 있어 피읍과 피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곧 보스전이기 때문에 슈레더 레벨 4 야 완전체 무기 5개 자 19웨이브다 보스 바로 막바지다 이제 자 데미지 확실히 있어요 와 애들 범접할 수 없어 어 범접해 범접해 미안해 미안해 너네 강하구나 어우 야 아이 보스 직전이라고 너네 너무 막나가는거 아니니? 미쳤네 얘네라 좀 꺼져 꺼져어 SMG 레벨 4 나왔네 아 그래도 회복총은 하나 있어야지 지명타율 마이너스 4 나쁘지 않은데 이걸로 갈까? 포탑도 4 깔끔하게 자 가자 보스다 보스다 어 얘 얜 아까 보스랑 좀 다르게 생겼네 와우 야야 잠깐만 너무 아파 그거 알아 내가 잡몹을 잡기만 해도 보스한테 딜 들어가는거? 얘들아 더 들어와라 더 들어와라 너희들이 죽을 때마다 보스 나빠진단다 아 아 아 보스 공격패턴 바뀌는거 보스 갈레리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으응 안 맞아 다 피해 스륵쓱쓱쓱찍 사락삭삭삭 스륵쓱쓱쓱 스타락삭삭삭 음 무빙무빙 개 잘 피하죠? 다 피했죠어어 어... 하... 엔딩 봤다... 아니 근데 이게 가장 낮은 난이도라고? 아니 너무 빡센데? 아니 나 가볍게 하려고 했던 게임인데 막 전력으로 다 하고 있었어 내가 겨우겨우 해치웠더니 우리들 중 가장 최악체를 해치웠군 흐흐흐흐 약간 그런 느낌 자, 뱀파이어 서바이버 라이크의 게임이어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이유가 있네요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브로테이토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누오파이 총료